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에 대해 외교부 장관이나 국가안보실 사람들이 대통령 막말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며 외교안보라인의 문제가 아닌 윤 대통령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. 당권도전에 관련해서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나라를 위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꼭 하겠다고 출마 가능성을 열었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대구 경북대학교를 찾아 오전 10시 30분부터 무능한 정치를 바꾸려면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. 그는 정치가 잘못되면 나라가 잘 될 수 없다며 좀 더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선 정치인들이 어떻게 개혁을 하느냐 바꾸느냐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그는 강연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의 비석어 논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과 당해 시행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. 유승민 전 의원은 윤리위가 만약 양도구역이라는 내 글자로 이준석 대표를 제명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웃지 않겠냐며 대통령 막말은 괜찮고 사자상화는 안 되나 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. 뉴스토마트 유근윤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아멘